뒤에 구축이 있었나봐요 미디움은 2대 헤비는 4대 구축은 1대 2대 10티어 1대가 많은데 자주포가 없네 5대 6이니깐 바샷이랑 250인데 미디움 라인 입고 한번 가야죠 이거 맵 안바뀌지 흠 우리 250M이 어디로 갔나 왜 안보이지 어딘데? 저기로 갔구나 야 왜 가드가 멈춰 난 더 들어갈건데 5대 WG132 죽이자 그렇지 잘했어 역시 내 말을 잘 듣는거 나쁘지 않아요 삑 아쉽고 바비 나이스 나이스 왜 잘 안보이냐 이제 2호 금자가 헐다운인데 푸셔버려야지 아쉬 풀댁이 왜 이리 많아 이거 왜 안보여 아휴 슈발 내가 최저 호흡으로 할꺼야 개짜짓나 슈발 풀옵션 때문에 게임하기 싫어진다 안보여서 못쏘겠다 역시 게임은 최저홉으로 해야돼 풀옵으로 안할꺼야 게임하는데 짜강나서 못하겠다 어차피 안죽어요 헐다운 그거 역지타임상태라서 됐다 아 잘보이네 이제 풀옵션은 짱나서 게임 못하겠다 좋아 짱나서 게임 못하겠다 그래픽이 풀댁이랑 많아가지고 안보여요 저기 옵션때문에 최저옵션이다 아 잘못쏘 들어갈까? SU12가 전방에서 시비를 보니까 같이 갈게 넌 내가 잘못쏘 아 2명이야 이거 짱나게 오예 잘한다 쓰읍 에이 그래 월탱하는 유저들은 풀옵션을 땡기면 안돼요 그냥 게임하는 유저들은 땡기면 안돼 고거 닦아 그렇지 죽어 죽어 다 꺼버려 개짱나서 게임 못하겠다 그렇지 연기도 안나야돼 연기가 나면은 연기때문에 적을 못본단 말이야 내가 살려줄게요 어 어 잘 보인다 이제 풀때기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시야가 이거지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누가 풀옵션으로 게임해 역시 쾌적하군 나이소 아이고 잘맞네 역시 사양팔 게임이었어 트랙 날리자 거리 500 아이고 아깝다 튕기네 아씨 저건이 씨 뭐야 이거 스읍 들키나 아 밀켰나 아씨 아깝다 야 저 슛챈거야 아 저게 버그인가 시체홍직이는거 그렇쿠어 저게 버그구만 음 음 저게 시체라고 해요 나 처음봤네 어 들켰다 어 형 잠깐만요 우리 잠깐 중간 어이 씌 으으 씨 저거 뭐야 호오! 찌급이야 역시 최저음이야 음~~ 역시 최저업이 좋군 물그래픽 다이따다 게임하는데 편하네요 풀옵션은 사치지 게임하는데 불편하고 눈만 좋아지 사치야 사치 최저업이 제일 좋은거에요 게임은 근데 적자남 음 나쁘지 않아 음~~ 이루기를 해야지 좋아좋아 그런 말도 있어요 월탱 대회하는 유저들은 최저업으로 돌린다고 일부러 렉걸리는것도 있지만 그 풀떼기랑 포연때문에 적을 바로바로 캐 탑잠